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7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14일은 제주도에, 16일에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17일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지역은 예보기간 내내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보시면 23도에서 24도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평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1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